제주도 처음 여행이에요? 제가 해외나 이런 곳들은 이제 촬영으로 공연으로 많이 갔는데 사실 여행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었어요 약간 제가 보기엔 집돌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제일 안 나가거든요 근데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아 여긴 또 새롭네 여기는 백숙을 안 좋아했었는데 여긴 여행을 잘 좋아해요 근데 이제 또 백호가 여행 계획을 너무 재밌게 잘 짜서 처음 여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좀 갈 거예요 이제부터 좀? 이제는 가게 된다면 꼭 설계자를 한 분씩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두 분 같이 가고 저랑 백호 투어 아니 근데 이 팀도 하루하루 계획을 짜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저는 이제 백호 투어 백호 투어니까 자 출발해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네 일단 첫날은 이제 백호가 자란 제주시 서쪽으로 이제 예월 쪽으로 갔고 역대급 물놀이를 저희가 아 precision 아 지난주에 동원씨 물놀이 진짜 재밌어 만신창이 만신창이 안 버텼어요? 네 안 버텼어요? 네 벗질 않았어요 약간 그거 후회 중이에요 나 그거 부르겠다. 둘째 날은 요즘 떠오른다는 제주시 동쪽으로 가서 여행을 했는데요. 저도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고 간 곳이라서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재밌는 여행을 잘 보냈습니다. 혹시 이런 거 없었어요? 여행하다가 백호 친구 만나거나 우연히 막. 동네니까. 백호야! 막 이래요. 어디 사투리해? 언제 왔어게! 잘하죠? 아직 그가 왔어. 아니야, 냉정이에요. 우리 백호는 냉정이에요. 우리 다영 씨랑 제주방원으로 서로 대화되지 않나요? 진짜 대화 좀 해주세요. 오빠 밥 먹은? 먹은. 먹은? 아빠 아까 도시락 먹은? 귀 맛있어? 맛있어. 귀 같이 먹게 다음에. 잘해. 잘한다. 다영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여기 약간 당황한 거 같은데. 갑자기 땀을 무지하게 흘리는데? 여기는 먹은 먹은 밖에 없이는 거 같아요. 오래 있었고. 오래 있었고, 좀 더 어려서 그런 거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렇게. 아, 내 누나. 아니 왜 이렇게. 내 누나. 말만 시작하면 땀을 흘려. 자, 한번 가보죠 뭐. 네. 이길 수 있습니다. 네, 이길 수 있죠. 있습니다. 두고음이 형을 한 번 외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지. 땀도당했네. 맞혔죠, 맞혔죠. 자. 솔직. 담뱃. 솔직. 담뱃. 백호. 특수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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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nstitutions like me win. λλ